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화요일 증시 마감 상황부터 확인해볼까요? 먼저 오전장 혼자세를 보였던 코스피가 오후 들어 강부 앞 흐름을 지속 2,101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역시 오전장 등락을 반복하면서 혼자세를 나타냈지만 오후 들어 약세로 전환, 내림세를 이어가다 641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계속해서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에서는 기관의 매수가 지수 상승 이끌었고요. 또 코스피에서는 개인과 기관은 매도를, 외국인은 매수세를 나타냈습니다. 지금부터 변동성 장소에서 수익을 안겨줄 파이브스타의 요일별 맞춤 전략 전해드리겠습니다. 매주 화요일은 화끈한 수익률을 자랑하는 분이죠. 완벽한 매매 타이밍으로 수익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김호영 대표와 함께 오늘장 마감 상황은 물론 또 내일장 전략까지 꼼꼼하게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코스피는 상승, 코스닥은 하락 마감했는데요. 파이브스타 특방 분위기 어떤가요? 네, 오늘은 양시장 모두 보압권에서 움직이면서 또다시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대부분의 개별 테마주들이 오늘 일제히 등락을 보여주면서 오히려 개별 주시장에서는 그간 매매했던 종목들을 잘 매도할 수 있는 그런 하루였기 때문에 활발하게 매도를 하면서 현금을 충전할 수 있었던 하루였습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이 강세를 기록했을까요? 시장에 주목을 받은 특징업종 전해주시죠. 네, 오늘 특징업종도 역시 돼지열병 관련 주들의 강세가 여전한데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경기도 파주에서 24일 다시 확진 판정이 나오자 일제히 강세를 물보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김포시와 파주시 양돈동과에 접수된 의심신고가 모두 검역본부 정밀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17일 국내에서 첫 확진 이후에 네 번째 발병으로 지금 뚜렷한 백신이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떤 뚜렷한 방역 대책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예전 신용풀이라든지 조려독검과 같이 돼지열병 관련 주들은 당분간은 이런 강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내일장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어떤 대응책 세워나가야 될까요? 증시 체크포인트와 전략 전해주시죠. 네, 일단 미국장도 전 고점에서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은 이제 9월달 들어서 새로운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었는데요. 최근 상승파동의 상단부에 위치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느덧 이제 3차 파동이 나오면서 하나의 큰 상승파동을 마무리했다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미국장의 신고가가 나오지 못하고 여기서 조정을 받게 된다면 한 차례 크게 밀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단 미중 무역 협상이 계속해서 난항을 겪고 있고요. 유로전의 경기 침체 우려감이 확산이 되면서 유일한 해결책인 무역 협상 난항과 맞물려서 계속해서 불안감을 조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종 악재가 고개를 드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매세에 나서기에는 좀 부담스럽다라고 할 수 있는 위치가 되겠고요. 오늘처럼 개별 테마주들이 올라오거나 평소에 보유 중이었던 종목들이 상승을 해준다면 지속적인 현금화를 진행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 현금화 이후에 악재로 인한 시장 급락이 나왔을 때 베팅할 수 있는 자금으로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김호영 대표의 자세한 투자 전략 및 핵심 종목은 파이브스타 톡방을 통해서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샵 32315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 안내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과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통해서도 파이브스타의 투자 전략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SBS CNBC 파이브스타를 검색하시고 다양한 주식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든든한 주식 파트너 파이브스타와 함께 언제나 성공 투자하세요.